안녕하세요. 하루성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리처드 몬타네즈입니다. 오늘의 하루성장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자신의 학벌이 좋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나요? 리처드 몬타네즈는 멕시코에서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 미국으로 온 이민자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리처드 몬타네즈는 생계를 위해 포도농장에서 열 남매와 함께 일했습니다. 일만 했던 리처드 몬타네즈는 미국에 살지만 영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해서 고등학교 중퇴 후 닭도살장, 농장, 정원 관리, 허드렛 일만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치토스와 간자칩으로 유명한 프리토레이 공장 청소부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리처드 몬타네즈는 여기서 청소차 담당이 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던 중 프리토레이 모회사 펩시코 CEO가 모든 사원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은 편지를 보고 월급이나 많이 줄 것이지 일이나 줄여줄 것이지 하며 불평불만을 표했지만 리처드 몬타네즈는 이 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공장에서 치토스 생산 분량으로 치즈가루가 뿌려져야 하는 치토스에 아무것도 뿌려지지 않은 불량품 상태의 치토스가 발생했습니다. 리처드 몬타네즈가 불량품을 챙겨왔고 불량품에 멕시코에서 판매하는 음식 옐로테처럼 양념을 해서 먹어보니 맛이 좋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인 의식을 갖고 일하던 리처드는 본사로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사실 청소부가 CEO에게 바로 전화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2주 뒤에 CEO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리처드 몬타네즈는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처음 3달러짜리 넥타이도 구입하고 경영학 책도 공부했고 2주 뒤 고추를 넣은 매운맛 치토스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의 발표를 듣고 먹어본 CEO는 이게 대박임을 알아차리고 그의 양념을 바탕으로 생산라인을 새로 만들고 이 매운맛 치토스는 프리토레이의 최고 인기 제품이 됩니다. 현재 리처드 몬타네즈는 펩시콜라 북미 지역 다문화 제품 판매 담당 부사장으로 지내며 MBA 대학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박사 학위도 없고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리처드 몬타네즈는 어떻게 대학 강연을 하냐고 종종 묻습니다. 그러면 리처드 몬타네즈는 P, HD 박사 학위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P, 가난해 봤으며 H, 굶어 봤으며 D, 굳은 결심을 했다고 답변합니다. 오늘도 하루 성장의 영상을 보고 성장하셨나요?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성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장은